대형 기업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시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 욕설을 내뱉거나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개일의 자유침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더욱 시급해 보이는 요즘 착용 여부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마트, 스타벅스 등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개인 레스토랑이나 쇼핑몰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각 주정부의 마스크 착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유의 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는 시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을 두고 욕설이나 폭행까지 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샌프란시스코 한 버스 운전기사가 남성 승객 3명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다가 야구방망이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운전기사는 이들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끝내 거부하자 버스를 세우고 하차를 요구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꺼낸 뒤 운전기사를 수차례 때린 뒤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반려동물 공원에서 중년 여성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있는 부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시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가 총살당한 종업원 사건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민들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정부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은 개인의 자유침해라며 마스크 착용 단속을 거부하는 등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KBC 뉴스 최승희였습니다.